골라먹는다. 아무리 오빠를 먹게 생겼나. 저기 오빠 정도는 괜찮네 그래도. 저는 저 호랩이 오늘 갯날이거든. 호랩 갯날이라. 저 오빠들 오늘 개하러 왔어. 그러니까 내가 저 중에 1, 2, 3, 4. 오늘 4명을 잡아먹을지 모르겠네. 자 보배야. 네 명이잖아. 대포. 대포라고? 대포란다. 너희들 오빠 너희들. 갑시다. 자 우리 난타 한 번 할게요. 어디 가면서? 혜숙이 오빠도 어디 갔어? 그럼 너 혼자 하지 뭐. 어 그래. 한 사람이 너 와야지. 아니 여 거지는 하나 들여다놓으니까 제일 사진만 찍는다고. 거지도 안하고. 그래도 내가 덕분에 이 거지 때문에 내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네. 아이고 거지 감사합니다. 거지 중에도 상거지여. 왜 상거지냐면은 두목이거든. 그러니깐 보니 내가 상거지라 그러는 거야. 아니 저 꼬지는 그런구먼. 몰라. 나 그런 관심 없어. 오빠 네 거랑 관심 없어. 자 그럼 노래 한 곡 더 하고 우리 식구 올 때까지요. 노래 한 곡 더 할게요. 유튜브 뭐에 들어가요? 군반 아영국. 재밌죠? 거지 마당하네. 이런 얘기. 저런 얘기. 다른 거 없어요. 좀 엄단패스를 해도. 아니 저가 신호가 홀라랑 까졌구나.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. 나도 이런 말 할 때까지 얼마나 연습을 해서 생각을 해 봐. 참 귀한 일인데. 마이크 들고 이런 얘기 한번 해봐. 할 수 있나 아무나 못해요. 거울 쳐다보고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아? 뭐든지 거저되는 게 없더라고. 내가 거울 쳐다보고 내 얼굴을 쳐다보고 연습을 한다니까. 얼른 해라니. 난 미국에 가려고 해서 시간을 경기다고 하라니. 얼른 가버려. 경기다고 하라니. 안 붙잡을게. 얼른 가버려. 그래. 난 노래 부르러니. 오빠 니가 없어도 여기 잘 돌아가. 이 노래 알아요? 뭔 노래예요? 성추운 고백. 어. 어 Buyp. 오빠 Your solar Te Pok recognise. 골랐어. 오빠는 눌уб어. 얌전하니 잘하세요. 오 Zoom. 야오 지금. 나오는 음악. 그리기고. Hey chirp. 만나고. 고 gewe자 가고. 모르rendo. 골세기의 시사 일어나 일어나 변치 말자 너가 말했던가 다 생각하면 시간 다 많아야지 아이고 이 노래 부르니까 뭐가 반응이 오네 역시 끝이 뭐야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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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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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내가 송가위보다 내가 노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사람이 운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저기 가서 저 마이크를 잡고 한다면 송가위보다 더 잘해 맞아 맞아 그치 더 잘하죠 아 인물도 송가위보다 낫지 스타일도 송가위보다 낫지 어 아이고 노래도 잘하지 이정도면 짱이야 짱 맞아 맞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자 그러면 우리 난타 한번 할게요 어디가서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냥 어 그래 우리 난타 한번 할게요 박수 한번 드세요 예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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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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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바밤 복나게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어차피 이 산업인데 하루를 자라도 될 사람 백년에 살아도 될 사람 나는 내가 죽을 거라 이제부터 복나게 살 거야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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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도 큰소리 치고 살래야 할 거야 날아와 날아와 내가 죽을 거야 날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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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 정하지 말 거야 하루를 사나도 멋지게 살 거야 복나게 살 거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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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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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za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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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장은 사람이세요 천 년을 살아도 될 사람 백 년을 살아도 될 사람 나는 나는 여러분이 좋더라 때부터 봄남이 살 거야 이루가 누가 보내고 큰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하나와 따라와 아내가 해줄 거야 나로와 따라와 따라와 아무 문제 하지 말고 나로와 많은 세상을 멀찍게 살 거야 동남아의 상호야 동남아의 상호야 가자 왜 걸어 남자의 농구 정도 됐잖아 남자의 농구 정도 가자 누구 노래예요 사랑하는 너만 바보같은 논쟁을 배워도 사랑하는 너만 고마워 고마워 손을 고마워 당신에게 고마워 여기로 남겨있어 여기로 여기로 생 속에 신호와 사랑의 울도 여기로 남겨있어 여기로 남겨있어 여기로 생 속에 신호와 사랑의 울도 화이트 난 내 남겨있어 여기로 남겨있어 여기로 남겨있어 일어나 여기로 경험 아 있는 바보같은 논쟁이란 사랑한 다음 말도 못 안고 번호만은 잔뜩 다시 연기어 날로 그 속에 수놓았던 사랑의 불꽃 잔뜩만 열면 될 것을 번호만은 잔뜩은 잔뜩 번호만은 잔뜩 번호만은 잔뜩 아니야 아니야 남자랑 아 한 번 더 내 남자 한 번 더 내 남자 한 번 더 내 남자 가자 요파 1 1 2 2 2 2 2 3 2 3 4 4 더 이상의 욕심이 있겠지 이란 수험 운명없다 소리에 울지 못하고 가만스러움 생각도 삼켜버린 사난이 기억나에서 너무나도 이대로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좋아한 곡 노래는 안 좋아하는데 오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내 눈물 속에 우린 틀에서 묻어버리며 못다한 죽은 노래가 아무도 끊어지게 희할수록 문명함없게 소리내려 울지 못하고 난 수명이 다 쓴 않고 삼켜버린 사랑이 없고 희망심이 오면 너무 초라해 이대로 돌아옵니다 아이고 난타를 쳐도 사람이 안보이네 사람이 다 가셨나 어떻게 된겨? 없어요? 아이고 난타치고 내가 좀 해볼게 있었는데 다 가버리나보네 엄마야 아들 진짜 이뻐요 아빠 진짜 잘하시네 아뇨 못해요 근데 아들이 아빠하고 톡 닮았네 액자에 일어나도 똑같았어요 아니 어찌만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참 신기하지 국물 하나 튀겼다고 저렇게 닮아 나오는 거 보면 아이고 아니 어떡해요 진짜 참 진짜 신기해요 그거 보면 참 닮아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이쁘게 잘생겼다 아빠도 어렸을 때는 귀엽게 생겼겠네 좀 살이 쪄서 그렇지 뱃살만 좀 빼요 그러면 더 멋지겠네 아이고 그래도 어떡해 할 거는 또 해야지 그래도 노래 한 거 또 줘봐요 하아 그거 나 몰라 누구 노래야 그거 안 적어놨어 내꺼 내꺼 꺼 내꺼 아니 야간열체가 누구꺼에요 도대체가 나도 몰라 박진도 네? 박진도 박진도 여행 kilowatt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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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 날 가득 잊혀네 떠나야 해 잊혀야 해 여기서 돌아섰어야 해 아직도 못난 말이 너무너무 아닌데 이대로 치우려 하라 이런 같은 건 이제는 사치인 거야 당신이 날 버린 아니 내 남아 날 숨을 때 아 자 사랑은 울기 전에 눈물이 날 뜨기 전에 떠나야 해 잊혀야 해 여기서 돌아섰어야 해 아직도 못난 말이 너무너무 아닌데 이대로 치워야 해 이대로 치워야 하나 아 아 아 이젠 같은 건 이제는 사치인 거야 당신이 날 버린 아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당신이 날 버린 아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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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냈다 쉿 쉿 쉿